춘천에 맛집만 간다! 먹복감자! 오늘은 바로 푸를 쳐 발글명의 청명! 20년 전통 복요리 전문점 청명의 먹복감자가 왔다요! 니가 누구냐? 살아있네! 이야, 방송실현도 많이 했나봐? 역시 맛집인가 보네! 오늘 먹을 요리는 바로 청명 코스 요리! 복찜, 복튀김, 복지리, 복죽의 구성! 복찜! 음, 입안까지 녹아 아귀찜 저리가! 복 껍땡이! 콜라겐 덩어리를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우, 식감이 끝내줘요! 복튀김, 대박 대박! 겉바속초! 담백함의 최고봉!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요! 복지리 국물이 오면 처음 느껴보는 신기한 맛이야 국물이 끝내줘요! 아, 맛표현이 안돼! 일단 와서 먹어봐야 되는 집이야! 아, 뜨거워! 복어죽! 니가 복어죽이냐? 일반죽은 명암도 못 내밀어! 살살 녹내도가! 복어집 볶음밥으로 마무리! 맛집 인정! 청명 복집으로 오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흥미집으로 오세요!